송승환 씨의 Wonderful Life 송승환의 Wonderful Life 보험을 넘어 고객의 일상과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삼성생명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가 연극은 마음으로 원했었지만 가수의 길은 정말 제 스스로도 장상도 못했었는데 그 가수말이가 아마 속에 응어리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쓴 게 시가 노래잖아요 거기다 멜로디를 붙이다 보니까 곡이 됐고 이래서 제가 가수가 된 거는 정말 제 의사와는 상관 없었지만 집안의 반대, 연극에 대한 반대의 응어리가 일로 가수적으로 풀리지 않았나 근데 이제 제가 또 아예 마루는 남자 안하고 이즈필원 씨하고 같이 대기를 했잖아요 70년도에 오히려 이제 그 반대한 경로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어떻게 노래하는 거는 찬성하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제 가만히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반대를 하면 이제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약간 됐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조금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아예 노래 정도는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다행히 저희 어머님이 노래를 참 좋아하셨어요 참 좋아하시고 이렇게 터놓고 반대는 안 하셨지만 제가 연습하고 그럴 때 정말 감사하게도 또 아예 연습하고 거기다 가사 쓰고 멜로디 곡 이렇게 즉음으로 떠오르면 악보도 그리고 이랬을 때 제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정말 감사하게도 그 겉 노트 표지를 그 헝겊으로 이쁘게 종이도 아니고 헝겊으로 표지를 표고 하듯이 이렇게 싸서 이렇게 발라서 책 표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거 보면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에 처음 얘기하는 구절구절들이 감사합니다 그 뚜아의 모아가 말하자면 가수 박인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노래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약속 그 노래가 이필원 씨하고 두 분이 뚜엣으로 부르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만나셔서 뚜엣을 결성하셨어요? 잘 알려진 세시봉이라는 데가 오히려 거꾸로 그쪽은 윤영주 씨, 송창식 씨, 조영남 씨 이런 분들이 통기타를 하시면서 그 무렵에 그분들은 기성 가수가 아니고 이제 윤영주 씨만 해도 재학 중이어서 아마추어를 거기 가서 노래 좋아하니까 노래하고 그랬는데 제가 데뷔를 하게 된 명동에 미도파 살롱이라는 데가 있어요 미도파 백화점 자리에 있는 건가요? 아래는 미도파 백화점이고 맨 위에 왜냐하면 그 무렵이 기독교 방송국이나 또 동아방송 이런 데서 방송국 자체 공개홀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아방송도 동아일보사 지금 광화문에 동아일보사 위에다 이제 방송국을 차릴 때였으니까 따로 공개홀이 없었고 또 이제 기독교 방송도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종로 쪽에 있었던 걸로 종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 방송을 바로 거기 와서 했었거든요 미도파 홀에서 네 그래서 이제 명칭은 미도파 사롱인데 거기가 이제 무슨 카페라든가 디스크 잡기들이 음악을 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낮에는 어땠냐면 그 윤환기 씨가 했던 키보이스라든요 또 신중현 씨라든가 현역 그야말로 스타 그룹 사운드들이요 이분들이 거기서 그룹 사운드만 전문으로 거기서 공연을 생음음악을 할 때였었어요 그때 이제 어느 스테이지 중에 하나가 한 이필원 씨가 소속이 되었던 그룹 사운드가 저보다 이필원 씨가 먼저 데뷔를 했었죠 그룹 사운드의 멤버로 거기에 그룹 사운드로 있고 본인들의 공연이 늘 있었고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에 있는 날은 이제 각 방송국에서 오셔서 공개홀을 빌려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숙대방송국 했었고 방송국에 극장했었고 그러니까 재학 중일 때부터 조금 이렇게 방송국이나 그런 쪽에서 조금 러브콜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회를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졸업 갔다고 거기서 이제 사회를 보는데 이필원 씨가 자기 스테이지 끝나고 객석에 앉았다가 무대 밖에서 저를 본 거죠 저를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며칠 한 몇 회 했나? 그런데 이제 그 객석에서 아니 사회자가 노래를 좀 한 번 해봐라 그 사회만 보실 게 아니라 노래도 한 곡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수가 아니까 아는 노래가 있어야죠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 무렵에 그 에브리브라더스의 레디삼이라는 노래가 좀 많이 알려질 때였었어요 그래서 가사는 제가 잘 모르지만 생각나는 대로 하겠다고 그거 하고 했더니 막 또 앵컬앵컬 터져가지고 썸머와인이라는 곡을 이제 한 곡 하게 됐는데 이필원 씨가 이제 거기서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노래를 듣고 그런데 본인이 그룹 사운드를 하고 있는데 저를 이 그룹 사운드의 솔로 가수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 일렉트리 기타를 하시잖아요 그룹 사운드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것까지도 안 하시고 완전히 포크 기타로 해서 그래서 저하고 두엣을 하고 싶어 하셔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모아가 그래서 그때는 출범도 안 했는데 이제 그룹 사운드로 이필원 씨는 노래하시고 저는 사회 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그럼 아까 말씀드린 한두 곡이라도 좀 둘이 두엣을 맞춰보자 그리고 조금 일찍 가서 연습하고 이제 둘이 이랬는데 그때 이제 이백천 씨가 그때 TBC 프로듀서로 계셨던가 그분이 오셔서 보시고 그 TBC 프로그램에 그때는 뭐 뚜아의 모아라는 이름도 없고 레퍼터리도 별로 없고 이랬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젊은이 대상의 무슨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를 초대하셔서 나갔다가 그게 빵 터졌어 그래서 무명의 생활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서 방송국에서 뭐 동화방송이다 기독교 방송국이다 KBS다 이제 심야 프로그램이다 젊은이 대상 프로그램이다 이런 데에 그냥 초대를 해주셔서 그래서 뭐 그냥 준비 작업도 없이 그러면 빨리 그러면 이름을 하나 짓자 해가지고 뒤늦게 이름을 지신 거네요 네 네 방송하신 거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지은 이름이 제가 불호를 불문과 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필원 씨가 너와나 아 그럼 그걸 뚜아의 모아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탄생이 됐군요 네 네 뚜아의 모아가 그 당시에 뭐 대단했죠 인기가 혼성두엣이 그때 이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라나에로스포도 있었고 저희가 좀 한 1년 먼저고 혼성두엣으로는 제일 먼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몇몇 팀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때 두 분이 부르셨던 약속이란 노래가 공전에 히트를 했으니까 뭐 뚜아의 모아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없을 정도로 빅히트를 한거죠 네 감사하죠 그 참 그런 인연이 또 생기셨군요 그때 송성환 씨는 뭘 하셨어요 그때가 70년대 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 이제 연극하셨던 중학교 때에요 그런데 휴무 중학교 아역배우를 했어요 아 그랬었군요 중학교는 보성을 나왔고 고등학교 휴무를 나왔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라디오 방송을 했으니까 아 오히려 선배님이시네요 저보고 지금 선배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선배님이시네 제가 정확한 데뷔 년도는 1965년 KBS 음방울과 차돌이의 음차돌이로 데뷔했습니다 경리 그러셨구나 그래서 일반 중학생하고는 다르게 이제 방송국을 드나들고 하니까 연예인들이나 또 배우 가수분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분들 작업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65년이면 제가 대학, 재학 중이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또 아이 모아 활동이 한 2년 정도 네 그것밖에 못했어요 그 혼성두엣 남성두엣도 그래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렇게 오래 가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 또 아이 모아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셨어요 네 근데 정말 지금 이렇게 옛 시절을 떠올려봐도 그렇고 이필원 씨 개인에게도 감사하고 저하고 이필원 씨 두 사람에게도 감사했던 게 데뷔해서부터 헤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서로 말다툼이라든가 의견 충돌이라든가 뭐 기분이 언짢았던가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곡목 선정을 하면 서로 뭐 곡에 대한 욕심도 있고 서로 또 작사 작곡을 하고 이러니까 뭐 의견 충돌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정말 이필원 씨한테 감사한 거는 둘이 부르고 싶은 어떤 노래가 떠오르거나 이제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노래 한 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렇게 보고 저도 좋잖아요 그러면 아 그냥 해요 그러면 그 길로 그냥 뭐 둘이 기타 놓고 악보 보고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악보 보고 가사 보고 그냥 연습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곡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 추억을 해보면 정말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데뷔 때부터 팀 이름도 없었고 곡목도 넉넉치 않았었지만 무명 세월이 없이 이끌어준 분들에 대한 감사와 책임감 때문에 정말 부실한 연습을 해가지고 그 1년 동안에 하면 LP 음반이 4장인가 5장인가 독집으로 그렇게 나올 정도로 연습 벌레였었어요 연습 장소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연습 장소가 없으니까 감사하게도 저 기독교 방송 또 동화방송 이런 데서는 드라마 녹음하는 데로 저희들 사정을 알아가지고 드라마 녹음을 안 할 때는 거기 와서 방송국에 와서 빌려주셔서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성우들이 와서 드라마 녹음 쯤 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경복공 박물관 지인 자리 거기 그때는 이제 인부들이 건물 막 뚝딱뚝딱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뚝딱뚝딱 인부들 공사하고 이러는 것도 그냥 감사해서 벤치에 앉아서 연습하고 막 이랬는데 시대가 시대인 이만큼 둘이 대낮에 연습을 하는데도 뭐 연인들 아니냐 이렇게 자꾸 또 TV에 녹화를 가도 무슨 사이냐 연인들 아니냐 또 젊을 때니까 TV에 이렇게 좀 예뻐 보였잖아요 남자 여자 이렇게 보이면 좀 연인 사이처럼 보이고 곡목들이 또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둘 다 다 그럴 수 없는 사이였으니까 이제 그게 그만하자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말은 못하는 게 그냥 한 1년쯤 돼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된 거죠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나 아마 지금쯤까지 그렇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 피로원 씨를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도 좀 조용하신 성격일 것 같아요 아 좀이 아니라 아주 성격이 저하고 외골수로 똑같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녹화를 가거나 방송국에 가도 그 프로듀서나 이런 분들이 아니 두 분은 집에서 야단 맞고 왔어요 한마디도 말도 안 하지 한마디도 쳐다도 안 보지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다가 스탠바이 하다가 저희 시간 되면 가서 녹화하고 또 기타 틀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 연습하고 그거의 연속이니까 이 피로원 씨도 말씀이 불필요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둘 중에 성격이 아마 한 사람만이라도 조금 바뀌었으면 조금 오래 갔을지도 모르는데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두 분이 다 내성적인 성격이시다 일상에서 일생까지 오늘에서 내일까지 세월이 가면 또 그때 또 해모호의 세월이 가면 박인환 시인의 시 그 노래를 제가 부르리라고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얼굴이라는 시는 원래 박인희 선생님의 시인데 박인환 선생님의 시로 또 오해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게 여차여차해서 이 얼굴의 주인공이 너고 이 시인이 박인환 시인이 아니고 내가 쓴 시였다 명시 시선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제시인지를 모르고 박인환 시인의 시로 책임이 나와버린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인희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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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